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구요 오늘 주가가 좀 밀렸죠 오늘 아시겠지만 산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뭐 끼케봤자 SK하이닉스 한기정도 삼전도 오늘 마이너스 였고 엘즈엔솔도 마이너스 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밀려가지고 지수 자체가 반등을 좀 많이 못해줬죠 오후장에 살짝 코스피가 올라오긴 했지만 일부 이제 반도체 종목들로 좀 제한적인 반등폭을 보여줬는데 좀 아쉽긴 하죠 60만원을 올려놓고 오늘 시가부터 밀린게 조금 아 그렇죠 전날에 미장이 많이 밀리기도 했기 때문에 뭐 시가 밀리는건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가 밀린채로 또 만기일이 진행이 되면서 매수가 잘 안들어오죠 잘 안들어오고 아무래도 매도 관점에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계 증권사 창구들에서 그렇죠 오늘도 사실 엘즈엔솔의 은봉에는 이 노무라 딱 5만주 매도하고 딱 끝냈죠 이거는 그냥 오늘 얘네들의 그 포트폴리오 계획에 5만주 딱 매도하기로 되어 있던 날 만기일에 우리는 5만주 매도한다 요게 그냥 딱 있었다는게 숫자로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나머지 주체들은 사실 뭐 오늘 크게 변동이 있진 않았습니다 노무라만 빼면은 뭐 그냥 평상시에 지수가 좀 안좋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그럴 때 나올 만한 수급 정도로 나와줬거든요 기관 매수도 뭐 나쁘진 않고 근데 기관 매수도 사실 뭐 오늘 금투가 메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 엄청나게 많은 변동성을 보여줬다 아니면 강한 매수를 뭐 집어넣었다 그렇게 보기에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저는 보통 금투는 아예 기관이라고 안보고 접근을 하니까 그걸 빼면은 그냥 뭐 한 만주 정도 이정도만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누르시구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신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단기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또 설명 그 안내 드리니까 한 주 동안 같이 매매하셔서 챙길 수 있는 수익들은 많이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59만 천원이거든요 아까 장중에 58만원 그 상단으로 갈랑말랑 5호장에 보니까 움직여 주더라구요 근데 아 그러면은 59만원은 좀 지켜주고 끝내겠구나 했는데 딱 59만원에다가 맞춰놓고 어느정도 마무리를 시켜줬구요 이러면 뭐 오늘은 어차피 뭐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볼 때 조정이 한번 나올 타이밍이긴 했거든요 코스닥도 어제 좀 많이 올랐고 2차전재들 필두로 해가지고 코스피도 최근에 뭐 흐름이 계속 고점 구간에서 지키고 있던 포지션 이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이 한번 나와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오늘 종가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LGN 서울의 포지션은 위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맞거든요 추세 자체가 내일 만약에 은봉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명확하게 뭐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일 그냥 양봉이 뭐 1,2%짜리 혹은 뭐 단봉 형태로만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위를 보는 추세 라인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먼저 반등을 보여줄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차피 다 같이 빠지는 날이었고 다 같이 쉬는 날이었는데 오늘 오후장에 반도체들이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쵸? 코스피 아래 꼬리를 만든 대부분의 영향이 반도체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양봉이 땅 뜬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가 먼저 올라갈지 혹은 최근에 그 에코프로 코스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도권이 오늘도 역시나 2차전지 쪽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2차전지가 먼저 턴을 잡고 올라갈지 반도체가 턴을 잡고 올라갈지 이것만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좀 허락허락 하진 않아요 FOMC가 6월 15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진행이 되니까 목요일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이 한번 또 주 후반에 눈치를 많이 보겠죠 눈치를 볼 때는 대체적으로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일 수 있고 만약에 뭐 금리 동결 근데 지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동결을 보고 있죠 그리고 연준 쪽에서도 6월 달에는 일단 뭐 동결을 한번 가져가겠다 이런 스탠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고 아마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압구간에 시장이 올라올 때 코스피가 올라올 때 반영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또 FOMC 관련해서 늘 이제 결과를 가지고 꿈보다 해몽인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게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에 시장 방향성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일정 전까지는 2차전지 쪽 포지션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럴 확률이 많지는 않아 보이고 아마 지금 형태의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반도체가 올라가도 당일날은 조금 피곤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반도체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올라가는 포지션이 지금 1월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3월 4월에도 그 패턴 5월에도 그 패턴이 나와줬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 그쵸? 4월달에 밀리고 5월달에 반등 나올 때 반도체 애들이 먼저 지수를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올라오고 이런 걸 생각하면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는 딱히 우리한테 손해가 될 만한 부분은 없고 2차전지가 먼저 올라간다고 하면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먼저 움직이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자주 보여줬으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음봉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선원 만기일에 나올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변동성 그냥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주가가 음봉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혹은 월요일날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월요일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이제 FOMC가 걸려있는 그 주의 방향성을 먼저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 같이 조정을 받은 다음에 누구를 먼저 올려줄지 누구를 통해 가지고 지수 흐름을 잡아줄지 그거를 보여주는 날이니까 조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금요일이랑 월요일날 움직임만 우리가 잘 확인하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지 뭐 딱히 LG엔솔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없기 때문에 흐름 보고 대응 맞춰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는 뭐 데이터가 유의미한 수량은 아니에요 요즘에 기간적 매수가 연기금이 좀 세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연기매들이 요즘에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거의 매수를 보여줬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2차전지에서는 조금 쉬는 매도를 좀 보여주는 노무라 5만주 빼면은 한 5만주 정도 그래도 5만주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전날이랑 전전날 25만주 매수한 거 대비했을 때 5만주의 수량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많이 이거 링크 누르고 오셔가지고 LG엔솔 남겨주시면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신청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단기 종목들 같이 매매하셔서 시장에서 챙길 수 있는 것들 그런 수익들 다 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